흠... 흠... 자기야... 밤꽃 냄새... 아니아니... 벚꽃 냄새가 너무 좋다... 그치? 응! 자기 닮아서 냄새도 좋고 엄청 예쁜 것 같아! 아이... 자기도 차... 아하하하하하 어? 저기요! 네?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어머! 아...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자기야... 왜 그래? 너 이 새끼... 나 보는 척 하면서 계속 저 여자 빵댕기 보고 있었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자기밖에 볼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잖아! 여부리까지 마! 지, 진짜야! 난 자기밖에 안 본다고! 크악! 흠... 진짜 자긴 나밖에 못 보는 바보구나? 응! 몰랑... 아하하하... 아 맞다! 자기... 깻잎 논쟁이라고 알아? 깻잎 논쟁? 응! 요즘 엄청 핫한 한물간 논쟁이긴 한데 자, 봐봐 자기랑 나랑 내 친구랑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 근데 내 친구가 깻잎져림이 무지 먹고 싶은데 못 돼서 애를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긴 어떻게 할 거야? 내줘야지! 이 새끼 끼부리네? 뭐, 뭔 소리야? 난 자기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와주려는 거지! 애가 어려운데 니가 왜 도와? 자선사업가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닌데 뭐? 이... 이... 자기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우린 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권태서 구하옵기로 약속했잖아! 자기... 대체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화를 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일 내 친구 자영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그때 자기가 깻잎 같은 밑반찬으로 자영이한테 개수작 부리다 나한테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생이 꽂히고 강냉이 임플란트 한다고 우리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 쓸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자기야... 응... 자긴 그런 내 맘 X도 모르고! 내 강냉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할게! 하하하하하하 드디어 짤툰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 멋진 멤버십 배지와 전용 에모티콘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리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네 저...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기도 참... 계속 나만 보면 어떡해 너밖에 안 보이는 걸 어떡해 어우... 그렇게 안 해도 사이 좋은 거 다 알거든요? 흐흐... 얘도 참... 근데 승우 씨는 리나 어디가 좋아서 사귀었어요?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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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아이... 그중에서도요... 음... 초롱초롱한 눈? 피... 자기도 참... 국밥 3그릇 나왔습니다 아... 너무 뜨겁다... 앞접시 없나? 저기 이모님! 앞접시 하나... 말고 두 개 주세요! 아... 하하하하... 음... 으으... 아... 깍두기가 커서 좀 자르고 싶은데... 가위 없나? 으, 으으... 아, 차영아! 너 이 교정에서 딱딱한 거 잘 못 먹지? 기다려봐! 이모! 여기 가위 좀 주세요! 아... 아, 안 따라주셔도 되는데… 고마… 목 막히니까 물이랑 같이 먹어… 아이, 내가 알아서 먹는데 자기도 참… 아, 배부르다… 저기… 맛있게 잘 먹었어? 응… 하하, 덕분에 잘 먹었어, 리나야? 응… 아, 우리 디저트도 먹으러 가자! 국밥 먹고 나선 디저트 부셔야지!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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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이 있어서… 일? 음… 그래, 그럼… 디저트는 다음에 또 만나서 부시면 되지! 어…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음… 아휴, 씨발, 다신 안 봐야지… 저기요! 네? 본인이 먹은 거 계산하고 가셔야죠! 네? 저 사람들이 계산 안 했어요? 두 분 것만 계산하고 가셨는데요? 네? 뭐 저런 거 풀이 다 있어? 저기… 나 오늘 잘했어! 계산도 일부러 나랑 자기 것만 했어! 응, 응! 나만 챙기고 봐줘서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나만 챙겨야 해! 응, 응! 하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